오는 7월부터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세종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영업장의 지역화폐 결제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민전 결제가 가능한 영업장에서는 여민전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 오는 6월 30일까지 세종시에 직접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